지난 23일 폴란드 수출을 위한 K9 자주포 18문이 창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출하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폴란드에 납품한 K9 48문은 우리군이 사용하는 K9A1 모델 그대로인데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K9A1 PL 모델에는 폴란드 사격통제 시스템이 탑재된 첫 번째 K9 PL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앞으로 2025년까지 총 164문을 국내에서 제작해 납품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먼저 납품한 48문을 합해 총 212문을 국내에서 제작해서 납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계약분 460문의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에서 친 독일 성향의 야당이 승리하면서 K방산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폴란드 새 총리 후보자는 대규모 방산 계약에 대하여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서 보고만 있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폴란드 국민들 대부분이 상당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고 군비 확충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폴란드의 안보 불안 해소는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 기업들은 애당초 증가하고 있던 방산 수출에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까지 더해져 지금 대 호황을 맡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생산량 증대에 그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각 방산 업체별로 그동안 구상을 해왔으나 아직 우리 군에 소요가 없어 미뤄왔던 업그레이드 버전 개발이 수출이라는 물을 만나 개발 러시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신무기 개발도 본물이 터지듯 금물살을 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업그레이드 발표와 신무기 개발 착수 소식을 듣는 지금의 상황은 방학 기간 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밤새워하는 계약이 임박한 학생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폴란드 1차 계약과 여러 국가들과 계약된 물량만 해도 이미 수년치 일감이 꽉 찬 상태이고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실탄도 확보했으며 소문나기 시작한 K-방산의 효과로 세계 각국에서 투자와 협력 제의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걱정하시는 폴란드의 2차 계약의 예를 들어보면 K9의 경우 현지 생산할 2차 계약의 모델은 K9의 최신 모델인 K9A2 모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델은 현재 영국 자주포 사업에 제한되어 있는 모델이고 우리 군에도 배치가 안 된 최신 모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자주포 2차 계약을 체결하면 460문이 폴란드 현지 생산으로 납품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우리 군에도 도입되지 않은 전 세계 최초로 K9A2 모델을 생산, 보유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능을 개량한 K9A2 모델은 승무원 3명만으로 군당 최대 9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자동장전 장치와 원격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고 고속주행이 가능한 복합 고무 궤도가 장착되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인 K9의 최신 장비로 베스트 중에 베스트의 자주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계약 460문이 원안대로 완료되면 다연장 노켓 천무와 호환되는 시스템이 탑재되는 세 번째 개량 모델인 K9A3도 준비 중인데요. 이것도 폴란드에서 생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만약 K9 차체를 사용해 여러 국가의 장비들을 결합해 생산하는 크랩자주포를 자국산이라 착각해서 우리와의 K9 2차 계약을 거부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크랩자주포는 여러 국가에서 차체와 포탑 등 대부분을 수입해 제작되기 때문에 가격도 K9의 2배 가격에 달하고 제작기간 또한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바보가 아닌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폴란드 크랩자주포의 차체가 하나의 K9인데요. 혹시나 2차 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럼 K9 차체를 수출 못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뭐 이유는 다른 주문이 밀려서 공급이 어렵다고 해버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K2 전차인데요. 1차 계약분 180대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2025년까지 납품됩니다. 그리고 2차 계약은 추가 800대로 1, 2차 합쳐서 980대, 전차 천대의 수출 계약으로 유명해진 계약입니다. 말이 천대지 전차 천대는 실로 대단한 계약입니다. 지상 장비로는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전차 계약이지 싶은데요. K2 PL만 봐도 보기륜 한계가 늘어난 7개의 보기륜에 측면 장갑과 방어력 보강 그리고 RCWS와 능동 방어장치가 기본으로 탑재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성능의 업그레이드까지 보강되는 가히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차를 정해진 납기까지 빠르게 공급해줄 나라 또한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이 비슷한 성능의 전차를 만들긴 하겠지만 K2의 가격에 이 많은 수량을 제때에 공급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못합니다입니다. 혹시 2차 물량 800대에서 수량은 다소 작아질 수는 있겠으나 벌써 1차분 180대가 납품되어 전선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더 강력한 성능의 K2 PL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호기를 날려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번 아덱스에서는 더 진보된 K3 모형이 나왔는데요. 벌집 모양 육각형 복합장갑과 날렵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K3 전차는 130mm 활강포의 유무인 복합운용이 가능하고 능동방어체계와 정찰드론도 운영되는 최강의 스펙으로 개발 중입니다. 차기 전차 또한 가장 빠르게 개발해낼 역량을 이미 갖추어 개발 중이므로 조만간 완성된 시제품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차세대 K3 개발도 폴란드와 함께 개발해서 같이 수출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라 이런 굴러온 복을 걷어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K239 천무 다연장 노켓도 인기가 치솟는 무기인데요. 그 자체로도 강력하고 정확한 타격으로 유명하지만 사거리 290km의 천무2와 KTSSM2까지 개발 중에 있는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원거리 타격 자산은 게임 체인저로 불리울 만큼 그 필요성이 높아진 무기체계라서 세계 각국이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금형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 납품된 천무 다연장은 발사대 모양이 기존과 달라 KTSSM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2로 보여지는데요. 폴란드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자국 방산 전시장 입구에 터칸이 전시해놓아 국내 방산 매니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정밀 유도로켓과 원거리 타격 능력을 한방에 해결하는 천무 다연장의 KTSSM 전술탄도까지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가히 어마무시한 전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수출이 임박한 천궁2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UAE에 수출한 4조 7천억 원을 초과한 최대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UAE와 마찬가지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인 천궁2 구입에 적극적인데요. 천궁2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로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립니다. 요격고도는 40km로 표적을 향해 마하 4.5속도로 날아가 요격하며 한화에서 발사돼 레이더 체계 등을 공급받아 LIGNX-1이 최종 완성하는 방공미사일입니다.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팩2 등과 비교할 때 우수한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의 한국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천궁2 체계에 큰 관심을 보인 것도 수출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으며 최근 중동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구매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천궁2 외에도 적어도 침투와 공중위협에 대응할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공, 적 장사정포 위협을 방어하며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등 다층대 공방어를 책임지는 정밀 유도무기와 비호2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은 자국의 무기 도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다수의 무기체계 수출이 비공개로 성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같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고객의 니드와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무기체계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가장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는 나라이며 남들이 갖지 못한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까지 갖추고 있어 양산되어 납품하는 경쟁력에서도 감히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정권교체도 큰 우려사항이 아니며 전세계적인 군비 확대와 수많은 노후장비 교체 수요는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대한민국과 방산메카 도시들을 번창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중추인 ADD와 각 방산업체 연구진 직원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결실은 감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계사의 주인공이 되고 강대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